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무원 국어의 탑과제입니다. 자, 1강입니다. 언어와 국어 들어갑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은 2021년, 내년이죠? 2021년의 군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첫 강입니다. 1강. 자, 실제 1강부터 시작해서 쭉 문법이 정리되거든요. 자, 문법이 진짜 중요한 거 알고 있죠?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군무원 문제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문법. 이게 몇 문제 나오냐면 12문제나 13문제 나옵니다. 자, 이게 12문제나 1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자, 두 번째는 독해라고 이야기할까? 문학이나 비문학 아닙니까? 독해. 자, 이게 9문제 또는 10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9문제 정도? 나머지가 어휘거든요. 세 번째가 어휘입니다. 이 말입니다. 어휘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어휘라고 한다면 한자성어라든가 속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근데 실제 수험생들이 자꾸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9문을 처음 접혀본 사람들이 이 문법이 이렇게 많이 해놓은지 몰랐댑니다. 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문법은요. 무려 12문제 또는 13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됐죠? 자, 이 친구를 정복하지 못하면, 이 친구를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하면요. 정리하지 못하면 높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완전해 줘야 돼. 참고로 이 친구는 이제 9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실제. 9문제 또는 10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웬만큼 마치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신경 쓸 것은 얘를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친구도 신경 써겠다, 그렇죠? 3문제에 그 다음은 3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3문제 나오면 점수로 따지면 12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자성어라든가 속담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비를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아무튼, 그 문법을 처음 1간부터 쭉 정리를 할 겁니다. 정말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강수가 많지 않거든요? 만강? 40강? 좀 빠르게.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빼고, 필요한 것들만 살짝살짝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문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거. 우선 이 친구는 여러분 교재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건 빼고 이것만 우선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정의. 언어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끝. 됐죠? 다시 한 번 언어가 뭐라고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다시 한 번 언어가 뭐라고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 이것을 언어라고 한다고요. 내용을 다른 말로 의미, 형식을 다른 말로 음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 됐습니까? 언어의 정의만 기호.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이번에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를 두 개를 나누면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있다. 그래서 비교 한번 해본 겁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을 땐 칠시피 알겠죠? 솔직히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제로. 아시겠죠? 가볍게 그냥 읽으시기 바라고요. 넘어갑니다. 언어와 인간입니다. 언어와 인간. 여기는 그냥 가볍게만 알아두시피 알겠죠? 언어와 사고입니다. 이게 뭐냐면 언어와 사고의 관계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언어와 사고의 관계. 상호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별준 어떤 A라는 학자의 경우에는요. 아니요. 언어와 사고에서 언어가 먼저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언어우위설이라고 합니다. 됐죠? 아니다. 언어가 먼저가 아니라 사고가 먼저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고 우위설이라고 한다고 했죠? 됐죠? 아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데 것을 상호의존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은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냐면 사례봐. 이 사례가 언어우위설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를 찍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이런 사례가 사고우위설을 찍어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 사례를 보셨으면 좋겠으면 좋겠죠? 이해하시겠죠? 잘 보십시오 이거. 언어우위설. 이게 왜 언어우위설의 사례인지. 설명합니다. 단어수거든요. 파랑과 초록기열의 색채를 나타낸 단어수. 세츠와나우는 하나. 영어는 두 개. 러시아는 세 개. 러시아우가 단어의 개수가 가장 많다. 그치? 글자 잘 보십시오. 파랑과 초록기열의 색채를 구별하는 실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쪽은 뭐야? 언어가 하나인 친구. 세츠와나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말입니다. 언어 사고. 언어가 먼저라는 얘기죠. 언어가 하나니깐 사고도 힘듭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언어우위설이라고 한단입니다. 두 번째. 이리저리 여기저기 오가다. 이거는 뭐냐면요. 실제 여기의 바탕은 우리의 사고가 뭐? 나 중심의 사고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 즉 나를 기준으로 먼 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가까운 데를 먼저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말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뭐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결국 사고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즉 사고가 먼저입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상호의존성. 이것을 사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됐습니까? 곧. 이런 것도 가볍게 보십시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어와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어와 사회라는 이 말은 자, 노란색을 제가 밑줄고 놨습니다. 언어는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언어와 사회의 관계라는 조말이 뭐냐면 언어를 보잖아? 당연히 그 나라의 사회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언어와 사회의 관계입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자, 그러나 비록 구성원들이 동일한 사회의 구조에 속해 있을지라도입니다. 몽땅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몽땅다.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 있는 거죠. 일지라도 뭐에 따라서? 지역적인 유인 또는 사회적인 유인 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방언이라고 하죠. 지역방언과 사회방언 참고로 이 사회적인 유인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유인은 뭐냐면 나이, 성별, 직업, 계층 나이, 성별, 직업, 계층 이런 것이 달라지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회방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역적인 유인 또는 사회적인 유인 때문에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본다. 사회방언이라고 한다는 정도만 괜찮죠? 자, 다시 언어와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를 보잖아? 그럼 사회의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됐죠? 동일한 사회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지역적인 유인이나 사회적인 유인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방언 무슨 방언?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이라고 합니다. 사회방언의 사회적인 유인의 원인 좀 알아보십시오. 그 요인이 뭐냐면 나이 성별 직업계층 이 달라져 그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 됐습니까? 그 정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언어와 문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를 보잖아 그 나라의 문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언어라는 것은 문화를 담는 그릇 언어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이거야. 살해보십시오. 한국에서는요. 비를 가리키는 말이 굉장히 많아. 왜? 농경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언어를 보면은요. 야, 우리나라가 농경 문화였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요. 됐죠? 에스키모 사람들 저런 규제는요. 무슨 섬의 어떤 이야기도 있죠. 팔라우 언어 됐습니까? 그런 것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례가 결국 뭐다? 언어 문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 괜찮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은요. 가볍게 읽고 땡기 70이 가능합니다. 문제 많이 안 남아.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읽는 거야. 됐죠? 다시 한번 언어와 사고 언어가 먼저 사고가 먼저 둘 다 끝 언어와 사회 언어보자나 사회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끝 언어와 문화 언어를 보면은요. 그 나라의 문화를 할 수 있습니다. 끝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자, 네번째 언어의 습득입니다. 우리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마귀동냥 한 번만 읽어보면 땡. 됐죠? 여러분들 초등학교가 몇 살? 몇월 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죠? 여덟 살 때 초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왜? 일곱 살이나 여덟 살이 되면 읽기나 쓰기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이 일곱 살 때는 여덟 살입니다. 지금은 여덟 살이지만. 그렇다닙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간, 즉 사람이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 말이니까. 가볍게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세번째입니다. 언어의 특성입니다. 이걸 중요합니다. 언어의 특성이란 이 친구는요.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보다는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언어의 특성이란 반드시 철저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짭니다. 언어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는 얘기했죠? 저는요. 이 언어의 특성을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첫번째, 기호적 특성하고요. 두번째는요. 구조적인 특성으로 나눕니다. 언어의 특성을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요. 첫번째, 기호적인 특성과 두번째는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이 기호적인 특성에 해당되는 게 자유성입니다. 자유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추상성, 분절성 이런 식으로 대놓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적 특성은요. 규칙성, 체계성 이렇게. 당연히 무슨 뜻인지 아셔야겠죠? 자유성이 뭐냐, 사회성이 뭐냐. 실제로 이 부분은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례를 줘. 이러면서 이 사례와 관련된 언어의 특성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알겠죠?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자, 자유성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언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었죠. 다시 한번 언어가 뭐라고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라고요. 그때 내용과 형식은 밀접한 관련이 없다가 자유성입니다. 괜찮습니까? 내용과 형식이 밀접한 관련이 없다. 자유성. 그런데 실제 사례를 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례를 줬을 때 그 사례를 어떻게 분석했으면 좋겠냐면요.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일대다. 또는 다대일의 대응관계를 가지면 이건 자유성이야.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다시. 어차피 사례를 준다고요. 이 사례가 자유성의 사례입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일대다. 또는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다대일의 대응관계가 가지면 자유성이라고요. 내용과 형식이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요. 됐죠? 자 사례를 둡니다. 1번. 언어마다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이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내용은 몇 개? 사과야. 내용 아닙니까? 내용은 한 개에 한국에서는 사과라는 형식으로 애플이라는 형식으로 링구라는 형식으로 핑구라는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표현하는 형식이 몇 개? 네 개. 일대다의 대응관계는 자유성. 같은 언어라도 부추. 진짜 부추가 이렇게 있죠? 경기나 강원권에서는 부추, 전라도에서는 서울, 경상도에서는 정구지로 표현합니다. 이 말입니다. 내용 한 개의 형식은 하나, 둘, 셋, 많다. 자유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베베베죠? 자, 얘는 요게 내용입니다. 내용 몇 개? 세 개. 형식은요? 한 개. 다르다? 자유성. 무슨 말이냐?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일대다. 또는 다 대 일의 대응관계가 가진 무조건 무려 자유성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가능하죠? 자, 음성상징어의 경우에는요. 다른 사례보다는 자유성이 좀 약하긴 해. 하지만 얘도 자유성은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예전에 제가 공무원 쪽에서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이거 이것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례에 비해서 약하다고요. 뭐가? 음성상징어가 됐죠? 다른 사례에 비해서 음성상징어는요. 조금 약해. 자유성이 좀 약하다고요. 됐죠? 하지만 분명히 자유성으로 설명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너무합니다. 자, 도상성은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이 도상성은 뭐냐면은요. 자유성으로는 반대되는 개념. 자유성의 내용과 형식에 관련이 없다면 도상성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 도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성의 반대라고요. 자유성의 아까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용과 형식이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요. 도상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끝.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만 보여줄까? 자, 해보시죠. 개념의 복잡성 정도죠. 개념의 복잡성 정도라는 것은 얘는 내용이야. 언어적 재료의 양과 얘가 형식이야. 비례한다라는 것은요.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죠. 복잡하면 할수록 재료의 양도 많아지고요. 복잡하지 않을수록 재료의 양도 적어집니다. 이 말 아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비례라는 것은 뭐하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즉, 비례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내용과 형식이 관련이 얘는 있다란입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도상성이라고 한다고 해야 되죠? 넘어갑니다. 먼저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은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해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사회성. 다른 말로 불혁성이라고 합니다. 불혁성 또는 불가역성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불혁성 또는 불가역성이라는 말. 역사성이라는 것은요. 언어라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회성과 반대죠. 얘는 바꿀 수 없다. 얘는 바뀌어진다죠. 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시간이 잔뜩 흘러갔을 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역사성은 다시 한번 언어라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고 해요. 즉, 신생, 성장, 사멸의 과정을 거쳐서 변한다고 해요. 이것을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분절성 알아도 있십시오. 분절하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분절이라는 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이 분절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의 분절성과 형식의 분절성. 의미의 분절성과 형태의 분절성. 이걸 조금 더 쉽게 하면 의미라는 게 내용이잖아. 형태라는 것은 형식이잖아. 내용의 분절성과 형식의 분절성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사례를 알아도십시오. 얘가 뭐냐면 신의 물이거든요. 신의 물이 쭉 연속되어 있는 세계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분절해서 인식을 하죠. 어떻게? 상류, 중류, 하류. 이런 식으로. 이게 분절성입니다. 연속되어 있는 세계를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분절하는구나가 분절성이라고 해요. 이것을 의미의 분절성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요. 그러네. 의미가 신의 물은 여기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잖아. 이게 신의 물이야. 그런데 이걸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분절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을 의미의 분절성이라고 하는 거구나. 무지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 주운, 옷, 조, 편한, 뭐. 실제 그렇진 않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것을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분절하지 않습니까? 무지개는 일곱 가지의 색깔이 있다라고 우리가 분절해서 인식을 하죠. 연속되어 있는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연속되어 있는 세계 맞거든요. 그런데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분절했어요. 여기까지 얼굴, 목, 가슴 이런 식 아닙니까? 이거 몽땅 다 분절성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의 분절성 괜찮죠? 형태란 문장입니다. 문장이란 친구는요. 쪼갤다고요. 절구, 단어, 형태소, 음절, 음운 등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요. 형태분절성.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문장 아닙니까? 나는 밥을 먹었다. 이것을 어조로 쪼개지고 음절로 쪼개고요. 음운으로 쪼개고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됐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절성. 그런데 실제 문제는요. 이 사례와 이 사례 하나씩 적어서 무슨 성? 분절성이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공무원적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사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와 이 사례가 무슨 성? 분절성의 사례입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추상성입니다. 추상화된 개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예요. 몽땅 다 추상화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체적인 대상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하나의 단어로 추상화시키는 거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한다? 추상성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추상성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예를 들어서 꽃. 추상화된 단어죠. 구체적인 대상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 꽃도 있고, 잎도 있고, 뿌리 있고, 광합성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그런 친구들, 그런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몽땅 다 뭐라고 하자? 꽃이라고 하자야. 그때 이 꽃이라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추상화된 단어입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단어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언어의 특성, 추상성이라고 한다고요. 괜찮습니까? 창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몇 개의 단어나 몇 개의 문장을 쉽게 말하면 몇 개의 의문을 가지고서 수많은 단어나 문장들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창조성이라고 한다고요. 창조성은 일명 개방성이라고 한다. 이 정도. 됐죠? 아무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언어의 특성은요. 저도 뭐합니다. 규칙성. 규칙이 있다. 체계성은 체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규칙성이라는 것은 규칙이 있다야.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밥을 먹었다는 맞아. 나는 밥에게 먹었다는 안 돼. 왜? 규칙이 있기 때문에. 먹었다라는 것은 타동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목적을 취하죠. 부사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네. 규칙이 있구나. 그것을 규칙성. 체계가 있구나. 체계성입니다. 체계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이런 뜻이야. 서로 긴밀한 관리를 맺고 있는 선택 가능한의 집합. 항상 체계라는 단어는 선택과 맞물리거든요. 체계라는 단어는 선택과 맞물린다고. 예를 들어서 밥, 빵, 사과, 짜장면을 몽땅 넣어 가십시다. 먹을 것으로 묶을 수 있죠.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요. 이 네 개 또는 그 수많은 사례 중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집어넣죠. 그래서 이 관계는 뭐다? 체계가 있는 관계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무슨 성? 체계성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그런 거니까 가볍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좋습니다. 체계성, 규칙성 이런 것을 묵땅도 뭐라고 한다고요? 문법적인 특성입니다. 구조적 특성입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구조적 특성. 됐죠? 자, 화면 바꾸겠습니다. 여기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뭘 설명했습니까? 언어의 특성을 설명했어요. 언어의 특성. 그쵸? 다시 한 번요. 자, 정리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언어와 국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에 출제되는 게 바로 이 언어의 특성입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에 군문 시험을 보실 때 만약에 언어와 국어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 그럼 특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철저하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언어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호적 특성. 두 번째는요? 구조적 특성입니다. 괜찮죠? 자, 다시 지금 암기를 하십시오. 나중에 암기한다고 하지 말고. 자, 기호적 특성에는 뭐 있다고요? 첫 번째? 자의성. 첫 번째는 자의성. 일을 안 쓰겠으면 그냥 자의성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자의성. 내용과 형식,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요. 반대말 도상성. 기억나죠?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요? 사회성.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기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요. 다른 말로 불혁성 또는 불가역성. 역사성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변할 수 있다고요. 언어라는 것은 신생, 성장, 사면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역사성. 그러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가역성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추상성입니다. 언어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대상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서 추상식입니다. 추상화된 과정을 거쳐서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추상성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분절성이죠. 분절한다고요. 연속되어 있는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분절. 그랬죠? 이 분절성 크게 두 개. 자, 의미상의 분절성과 형태상의 분절성이 있습니다. 이 말. 이게 무지개. 내용으로 바꾸고 형식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해서 상관없어? 다시 한 번 무지개라든가 신의 물. 이거는 문장. 어절로 쪼갤 수 있고 음절, 다 쪼갤 수 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몽땅 다 뭐라고 한다고요? 분절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창조성이죠. 몇 개 안 되는 의문을 가지고 수많은 단어라든가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창조성입니다. 됐죠? 일명 개방성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라고. 구조적 특성입니다. 규칙성이 있고요. 규칙이 있다야. 체계성입니다. 체계가 있다니입니다. 됐습니까? 이 체계라는 단어는 다시 한 번. 뭐가 맞물리다고요? 선택이라는 단어와 맞물립니다. 어휘적 선택과 문법적 선택.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되는 것은요. 자의성이야. 그리고 분절성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괜찮죠? 자의성과 분절성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중요한 건 맞아. 질문. 언어의 정의가 뭐였죠? 언어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그게 언어의 정의였었죠? 가볍게 그냥 암기하십시오. 실제 문법은 암기입니다. 암기. 문법이라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 다 암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머릿속에 차곡차곡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암기를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네번째입니다. 이제 언어의 기능입니다. 언어란 어떠한 기능이 있냐고요. 첫 번째, 표현적 기능입니다. 이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건 당연히 언어의 기능이 닿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잘 보십시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을 몰타한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죠. 다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다. 그렇죠? 이런 것을 무슨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표현적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정보 알려준의 정보적 기능입니다. 뭔가를 가르칩니다. 질시적 기능입니다. 같은 말. 사례 이런 것들이 몽땅도 뭐라고요? 표현적 기능의 사례. 그녀는 몸무게가 45kg입니다. 라고 5kg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보적 기능이죠. 내용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표현적 기능입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건 왜 노란색으로 썼냐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규제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금연장소입니다. 라고 어떤 것을 이곳은 금연하는 장소래. 정보적 기능이죠. 이 영화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표현적 기능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못 될 수 있다고요? 명령적 기능도 될 수 있다고요. 왜? 금연장소니까 반드시 흡연하지 말아라는 명령 아닙니까? 이 영화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꼭 봐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장은 하나인데 이게 표현적 기능도 될 수 있지만 명령적 기능도 될 수 있다고요.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본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표출적 기능도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표출적 기능은요. 본능, 본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물건을 만졌습니다. 뭐라 그래? 아, 뜨거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표출적 기능입니다. 표현과 표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의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지령적 기능은 다른 말로 명령적 기능 또는 감화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명령한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명령적 기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한 언어의 기능을 뭐라고 한다고요? 명령적 기능이라고 한다구요. 명령적 기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지령적 기능 또는 감화적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같은 말입니다. 이러고 보십시오. 이게 왜 명령적 기능인지 광고잖아. 광고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가지고요. 그 상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박재정 교수님은요.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라는 것을 결부해라. 내 수업 들어.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명령적 기능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내 수업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해하시겠죠? 그렇다고요. 가볍게 보시고 자, 여러분 저의 친근적 기능입니다. 그치? 언어에는 이런 기능도 있죠. 친교의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명 사교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십시오.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면서 나도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고 있고 옆에 사람도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을 날씨 진짜 좋은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을 날씨가 진짜 화창한데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진짜로 가을의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죠. 나, 너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 걸고 싶습니다. 그런 의도가 깔려있다고요. 됐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다? 나, 너 관심이 있어요.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물어본다고요. 친교적 기능. 일명 사교적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이것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은 공간에 있어. 그런데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설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까? 그냥 인사치레, 인사치레. 그 흔히 말하는 인사치레가 바로 뭐다? 친교적 기능입니다. 또는 사교적 기능이라고 한다고 해야 되죠? 끝. 미적 기능입니다. 시에서 쓰는 기능이어서 이것을 시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미적 기능이란 것은 언어의 기능 중에서 말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을까야. 미적 기능은. 무슨 말이죠? 말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에 초점 맞춰서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적 기능. 또는 시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입니다. 음절수를 고려한다든가 대꽃법을 세워하는 것들은 몽땅 다 시적 기능 또는 미적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관어적 기능이란 것은 그냥 사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어적 기능은 사전. 예를 들어서 영안사전을 봤더니 러브라는 예를 들어서 저는 러브라는 단어를 몰랐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영안사전에서 러브를 찾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사랑을 이야기. 얘는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얘는 영어고 얘는 우리말이잖아. 영어와 국어가 관련이 있다 없다? 있죠. 관어적 기능이란 것은 결국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관어적 기능이에요. 춘부장 남의 아버지를 높이 이루는 말입니다. 결국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관어적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관어적 기능은요. 사전 생각하시면 딱 맞다고요. 됐죠? 사전을 생각하면 사전? 그러니까 사전을 보면 우리의 그런 언어적인 지식이 좀 더 확장될 수 있죠. 그것은 겁니다. 즉, 이 기능은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고 외국어를 배우며 특정한 지식을 체계화할 때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다 관어적 기능입니다. 이렇게. 또한 언어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친구도 문제가 출제될 때 어떻게 나오냐면 사례를 줘. 그래서 사례가 어떠한 언어의 기능이지를 따지는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면서 날씨가 정말 화창합니다. 이것은 뭐다? 신규어적 기능 이렇게. 그냥 따질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이 언어의 기능보다는요. 앞에 언어의 특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요. 학생들이 꼭 이렇게 한다. 그럼 언어의 특성을 열심히 공부해야지. 언어의 기능을 공부하지 말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다 중요해. 문법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문법은 몇 문제 나온다고요? 12문제나 또는 13문제 정도가 문제 출제되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 많은 거예요. 반이 문법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나온 들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쉽게 말하면 이 문법지 한 권에 이 한 권 교재에 12문제 또는 13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딘들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의 특성이 중요해. 기능 안 해? 기능 나오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언어는 끝났네. 자, 국어의 본질이 나옵니다. 국어가 뭐냐? 이 말이죠. 합니다. 자, 국어란 이게 국어의 말뜻이란 뭐예요? 국가를 배경으로 그 나라의 국민이 사용하는 개별적 등 구체적인 언어를 국어라고 한다.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국어는 한국어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국어는 미국어 됐죠? 이게 국어의 정의 같대. 그렇죠? 국가를 배경으로 그 나라의 국민이 사용하는 개별적 등 구체적인 언어를 국어라고 한다. 국어는요. 좁은 의미에서는 과 넓은 의미에서는 있네. 좁은 의미에서는 공식어 정치상 공식어 교육상 표준어 국어라고 하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실제 지역에 사용하는 방황 옛날 말 고어 또 몽땅도 보다 국어에 속합니다. 그 말입니다. 됐죠? 그냥 읽고서 땡치는 겁니다. 알겠죠? 머리 싸매면서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보통 한나라에서는 하나의 국어 특히 우리나라는 하나의 국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두 개 이상의 국어를 세우는 나라도 있어요. 이 나라 진짜 힘들겠다. 그쵸? 예를 들어서 두 개야. A라는 국어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B라는 국어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 서로 말이 안 돼. 그럴 수 있겠다. 그쵸? 아무튼. 자, 더군요. 그럼 이제 국어의 갈래입니다. 결국 이때의 국어는 한국어야. 우리나라 말. 국어. 우리나라 국어는요. 개통상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 알타이 어족의 특징을 이렇게 쭉 쓴 겁니다. 우리나라 국어가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알타이 어족의 공통 특질이 뭐냐? 이 말입니다. 두음법칙이 씁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음법칙의 말 뜻이야. 두음법칙이라는 것은 한적. 첫번째들 초성에 리은 또는 릴이 오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것을 두음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두음법칙이 뭐라고요? 이거 나중에 한글 맞춤법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두음법칙이 뭐냐면 한자어 첫번쯤 들 초성에 리은 또는 릴이 오는 것이 제한된다고요. 그것을 두음법칙이라고 하는데 알타이 어족은요. 두음법칙이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해요. 그렇죠? 두 번째 들어갑니다. 몸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흐릿해지긴 했습니다. 몸조현상. 지금 현재는 몸조화 현상이 물러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몸조화 현상도 있습니다. 이 말이죠.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결합을 하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모음조화 현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합니다. 어두자음군이 없죠? 영어는 있습니다. 스프링. 어두자음군이 뭐냐면요. 초성에 자음이 두 개씩 나오는 것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게 때입니다. 때시자거든요. 이 때를 과거에는 어떻게 썼냐면요.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고요. 이게 초성에 자음 몇 개? 하나, 둘, 셋, 세 개 왔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고요. 지금은 다시 한 번 첫소리에 자음이 겹쳐나는 것을 지금은 피하죠. 지금은 어두자음군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초성이 봐봐. 자음 세 개. 됐죠? 자, 내번째입니다. 수식어 위입지입니다. 다시 한 번 소식하는 말 소식을 받는 말 소식하는 말이 소식을 받는 말 앞에 옵니다. 이 말이죠. 소식을 받는 말 소식하는 말 소식어가 피 알타이수식어 앞에 옵니다. 이런 어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그녀. 그녀 아름다운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녀. 됐죠? 이렇게. 문법적인 관계. 이거는 나중에 이거 화면 딱 바꾼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국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알타이어족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런데 얘는 우리나라 국어의 특징을 위해서 첨가어, 교차가, 부차가 이 친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실질형태소에 형식형태소를 붙여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즉 뭐에? 실질형태소에 형식형태소를 붙여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고요. 괜찮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실질형태소는 먹도 실질적인 뜻은 있죠. 얘는 어미니까 형식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즉, 실질형태소에 형식형태소를 붙여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고요. 너 주어해 너 목적어해 너 서술어해 이런 식입니다. 됐죠? 이렇게 실질형태소에 형식을 붙여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알타이 어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설명한 거고 이건 나중에 선가어 또는 교차고 부착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입니다. 너무합니다. 자, 우리나라 알타이 어중의 문장 구조는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또는 주어, 보어, 서술어 구조입니다. 이 말이고요. 우리나라 국어는요.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높임법 발달되어 있고요. 동화현상도 일어나고요. 모음동화, 자음동화 얘는 이모음 역행동화다. 얘도 그러네. 아, 모음동화는 이모음 역행동화 가지고만 설명했네. 자음동화입니다. 앞에는 비음화 어, 얘도 비음화네. 얘는 상호동화다. 그렇죠? 비음화가 두 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알타이 어중의 공통적인 특질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형태성은요. 첨가어, 교차어, 부착어입니다. 이 중에서 이것만 알면 됩니다. 첨가어. 다시 한 번 첨가어 뭐라고요? 실질형태소에 형식형태소를 붙여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요. 그것을 첨가어 또는 교차어 또는 부착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가 한국어가 첨가어입니다. 영어는 굴절어죠. 중국어는 고립어입니다. 포화버어도 밑에 있는데 그냥 가볍게 읽으시고요. 그러니까 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어는 첨가어 교차어 부착어입니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국어의 어휘입니다. 얘는 뭘 비교하는 것이냐면 국어의 어휘를 한번 쪼개보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원에 따른 국어의 분류가 있죠. 그러니까 국어의 어휘가 있는데 국어의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뭘 가지고서 어원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봅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어원을 가지고 나눠보는 거야. 어원이 첫 번째 보일 수 있다. 순우리말일 수 있죠. 고유어일 수 있습니다. 어원이 고유어. 됐죠? 어원이 외래오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 어원입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자, 다시 어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단어를 구분하는 거야. 됐죠? 뭘 가지고서 어원을 가지고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단어를 딱 봤더니 어? 이거에 어원이 뭐였다? 순우리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어원 됐습니까? 어원을 딱 어떤 단어의 어원을 봤더니 이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 어원이야. 됐죠? 괜찮습니까? 그 외래오는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차용어 다시 한 번 귀화어 먼저 귀화어 먼저 합시다. 첫 번째 귀화어 두 번째 차용어입니다. 이 말입니다. 귀화어라는 게 뭐냐면요. 어원이 외래오는 맞아. 근데 하도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맞지? 뭐 같아? 우리말 같아까지 인정. 그게 귀화어입니다. 차용어는 뭐냐면요. 실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 딱 보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인지 훨씬 쉽게 알 수 있어. 그게 말은 뭡니까? 차용어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말이라고요. 봐봐. 그 단어는 외국에서 들어보지만 들어온 말이지만 현재는 거의 우리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예 귀화한 단어입니다. 이 말입니다. 귀화어. 귀화의 말뜻이 뭡니까? 예를 들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 완전히 귀화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귀화어. 얘는 차용어라는 것은 빌려서 썼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즉 완전하게 우리말이 되지 않았고요. 사용할 때 아 얘는 외국어지라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차용어라고 한다고요. 물론 둘 다 우리말은 맞습니다. 외래우니까. 됐죠? 둘 다 우리나라 국어에 속한다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뭘 밑줄 했냐면요. 한자어에서 온 말 있죠. 몽골어에서 온 말 있죠. 이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암기상이야. 한자어에서 온 말. 예를 들어서 가난. 이게 갓난이라는 한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이죠. 문제는 가난이 나온다고요. 다시 한번 이 가난이라는 이 친구를요. 어원했다는 국어에 분리해서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간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요. 아닌데. 분명히 외래어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거를 아시면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아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한자어에서 온 말이라든가 몽골어에서 온 말은요. 반드시 따로 챙겨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라 같은 거 있잖아요. 몽골어에서 온 말. 수라. 수라. 임금님이 먹는 밥. 수라. 이게 우리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온 말이라고요? 외래어에서 온 말. 그중에서도 귀하운데 몽골어에서 온 말입니다. 몽골어에서 온 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암기를 하시라고요. 됐죠? 이거는 각별의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얘는 문제 잘 안 나와요. 딱 보면 외국어 같거든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암기특은 어원에 따른 국어의 분류고요. 여기는 두 번째는 사회성에 따른 국어의 분류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뭘 부탁하고 싶냐면요. 그냥 표준어가 뭐냐. 표준어가 뭐냐. 방언이 뭐냐. 뭐냐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암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가볍게 읽으시라고요. 알겠죠? 자, 우선 표준어들 합니다. 자, 표준어의 정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는 현대의 서울말. 나중에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어의 정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는 현대의 서울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게 계층적인 조건에서 사회적 조건을 바뀌었죠. 됐죠? 그렇다고요. 똑같아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는 현대의 서울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어. 정의라고 하는 거고 그 표준어는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통일의 기능이 있다. 좀만 생각해 봐봐. 표준어를 쓰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몽땅 다 표준어를 쓰는 거잖아.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통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라고요. 독립의 기능이면 다른 나라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를 쓸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을 쓸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와 독자적이라고요. 독립의 기능. 5월의 기능입니다를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5월의 기능은요. 뭐냐면요. 표준어를 썼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보다 즉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방언을 사용한다, 표준어를 쓴다의 차이를 뭐로 설명한 거냐면 교육을 많이 받았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 차이로 설명한 겁니다. 선생님, 저는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방언 쓰고 있는데 그거 상관없다고요. 그거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방언을 쓰지만 분명히 시선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말이라고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아무튼 표준어는요. 사용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 이 정도. 5월의 기능. 중거라는 게 기준이 되는 근거거든요. 맞다 틀리다 따질 때 바로 이 표준어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거의 근거. 통일의 기능, 독립의 기능, 우월의 기능, 중거의 기능. 이런 식으로는 가볍게 읽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방언은 지역적인 요소인 또는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앞에서 언어와 사회에서 설명했죠. 그때 사회적 요인. 뭐? 나이, 성별, 직업, 계층. 끝. 은어라는 게 이거고 소거라는 게 이겁니다. 가볍게 읽으십시오. 소거는 비소거. 욕, 욕, 욕. 은어라는 게 이건가 봐.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특별하게 사용되는 말을 은, 어, 은, 스물은 짭니다. 그렇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은어를 사용하는 집단 안에서는요.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 은어를 쓰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집단과 말을 할 때는 은어를 쓰지 않는 게 당연하죠. 알겠죠? 끝. 넘어갑니다. 전문어, 금기어, 완고거. 전문어는 뭐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은 전문어. 금기어하고 완고어가 뭐냐면요. 금기어라는 게 금기하는 말 아닙니까? 뭐 해서? 무섭거나 더럽거나. 무섭거나 더럽거나 입 밖에 내기를 꺼리는 단어들입니다. 그게 금기어야. 그것을 완고거라는 것은 그것을 입 밖에 꺼내도록 만드는 게 완고어입니다. 당연히 부드럽죠. 금기어의 의미를 부드럽게 표현한 말. 뭐라고 한다? 완고어라고 한다. 밑에 사례도 있습니다. 재규제. 다시 보시고요. 자, 관용어가 속담입니다. 이건 그냥 암기사항이야. 관용구, 속담. 이런 것들 보십시오. 관용어라는 게 뭐냐면요. 단어가 두 개가 결합됐어. 그런데 제3의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어서 쓰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용어라고 합니다. 다시. 관용어가 뭐냐면요. 단어 두 개의 결합. 단어 두 개 이상의 결합. 미역국을 먹다. 예를 들어서. 단어가 두 개 이상 결합되어 있죠. 그런데 진짜 미역국을 먹으면 관용국 아니야. 그런데 우선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3의 의미.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어서 쓰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용구라고 한다고요. 됐죠? 손이 크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손이 크다. 진짜 손이 큰 거는 관용구가 아닙니다. 손이 크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께서는요. 맘 며느리기 때문에 손이 커. 음식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이 말입니다. 손이 크다지 않습니까? 발이 넓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몽땅 다 관용구라고 합니다. 됐죠? 참으로 관용구나 속담은 얘기하는 암기사항입니다. 이해사항이 아니라. 어휘와 관련된 것은 계속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히 속담은 제가 분명히 모두 말씀드렸지만 한자성화라든가 속담은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반드시 속담은 따로 챙겨서 암기를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국어의 특징입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음운상의 특징, 어휘상의 특징, 문법상의 특징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음운상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음운이 자음과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운상의 특징은 자음과 모음의 특징. 이 국어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음운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음과 모음의 특징. 왜? 음운이라는 말의 정의가 자음과 모음 아닙니까?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단이. 분조로 모음 아닙니까? 음운. 자음과 모음의 특징을 음운상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어휘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단어와 관련된 특징입니다. 단어.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휘상의 특징이니까 이 어휘가 단어잖아요. 얘는 뭐다? 단어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각적인 어휘가 많다. 음성상. 이거 다 어휘 아닙니까? 단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문법상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 문법상의 특징을 제가 둘로 쪼갰습니다. 형태적 특질과 통사적 특질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법상의 특징을 둘로 이렇게 쪼갰다고요. 문법상의 특징. 형태상의 특징과 통사적인 특질로. 형태적인 특징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형태론과 관련된 특징. 형태론. 단어. 품사 이런 것들이 뭉땅 다 이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품사. 용언을 깨우는 어간과 어미. 단어의 형성. 이게 몽땅 다 형태론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형태상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형태적 특징이 뭐라고요? 단어. 그러니까 품사 그냥. 하나씩. 품사. 용언의 경우는 어간과 어미 이런 것들. 또는 단어의 형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몽땅 뭐라고 한다고요? 형태론적인 특징입니다. 이 말은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통사적 특징입니다. 이 말은 통사적 특징이라는 것은 문장과 관련된 것. 문장론 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장 성분이라든가 문법 요소라든가 어순. 그대로 문장 성분이라든가 문법 요소 중에서는 높임법이 이렇습니다. 문법 요소. 또는 어순. 이런 것들의 몽땅도 뭐라고요? 통사론적인 특징입니다. 이 말입니다. 통사적 특징. 형태적 특징과 통사적 특징. 다시 한번 얘는 형태론과 관련된 것들. 얘는 통사론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얘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품사. 어간과 어미. 단어의 형성. 가능하죠? 통사적 특징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문장 성분 같은 거. 문법 범주 중에서는 높임법.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어순. 이런 것들 몽땅 다 문장과 관련됩니다. 통사적 특징입니다. 알겠죠? 끝.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국어의 특징을 설명했거든요. 세 개. 이건 그냥 사례. 이게 통사적 특징입니다. 이 말입니다. 가볍게 보시면 딱 이것만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요. 지금 국어의 특징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의문성의 특징. 자음과 의문의 특징이라고요. 두 번째는 어휘상의 특징. 단어의 특징이라고요. 세 번째는 문법상의 특징. 됐죠? 문법은 크게 두 개. 형태로는 관련된 형태상의 특징하고 통사적의 특징도 있죠? 기억나시죠? 글쎄요. 형태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풍사라든가 어간과 어미라든가 단어의 형성이라든가 괜찮죠? 그 다음에 통사적 특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문장 성분. 오피법 같은 거. 어순 같은 거. 그런 식이 바로 뭐라고요? 통사적 특징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좀 쉽습니다. 이런 걸 다 공부할 필요 없이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걸 가지고서 하나씩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왜 통사적 특징이지? 어순이니까. 이런 식으로. 어순이니까. 됐죠? 그렇다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툭툭 보시면 된다고요. 하실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이게 다 통사적 특징이라는 의미입니다. 다 어순이잖아. 또는 문장 성분의 중복. 문장 성분 아까 말씀드렸죠? 통사적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자, 5번입니다. 국어와 한글입니다. 이 말이죠. 국어와 한글.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국어와 한글이니까 한글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혼민정음, 언문, 반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이건 좀 그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혼민정음. 창제, 1443년. 반포, 1446년. 이 정도만. 혼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런 것들이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이런 건 그냥 한 번 읽고 땡치십시오.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아, 한글은 주식의 형성이 붙잡구나. 얘 말이죠. 자, 한글 자문의 명칭이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군몬시험에 문제가 출제됐죠. 이 한글 자음과 몸의 명칭이 언제 처음 나왔냐고요. 어게 나왔습니다. 1527년에 최세진이 쓴 혼몽자회의 한글 자문의 명칭이 처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1527년 최세진이 쓴 혼몽자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우선 자음과 몸의 현대 국어에서 자음과 명칭이 이렇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신 거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쇼, 이응. 더 나아가는 순서까지. 실제 이게 올해 공무원 쪽에서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사전 배울 순서. 그럼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군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무원 쪽에서 이런 문제 나왔어. 그럼 당연히 내년에 군몬시험에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음과 모음의 별 순서. 됐죠? 뭐 자음 순서는 쉬워. 쌍자음은요. 그 자음의 오른쪽에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기역 다음에 쌍기역, 디귿 다음에 쌍디귿, 비읍 다음에 쌍비음, 시옷 다음에 쌍시옷, 지읒 다음에 쌍지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쌍자음을 예를 들어서 지으시니까 이거 하나 있는 것에 오른쪽에 붙이면 되는군요. 괜찮죠? 자, 모음의 순서는요. 모의 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오하고 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 우. 오 다음에 아, 와. 다시 한번. 오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요. 이렇게 온다고요. 핵을 그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예라고요. 그 다음 하나만, 짝대기. 이 순서입니다. 모음 배울 순서가. 우 다음에는요. 어를 먼저. 얘네들 짝대기 그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하나. 이렇게. 고개의 절짐입니다. 여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은요. 사전 배울 순서는 충분히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겠으면 되겠죠. 끝. 자,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최세진이 쓴 혼몽자외변은 1527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글, 사모의 명칭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잘 보십시오. 사모의 명칭이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쇼, 이응입니다. 여기까지. 자, 얘는요. 어? 두 글자네. 예를 들어서 잘 보십시오. 기역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도 기역이 있고, 여기도 기역이 있고.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역은 언제? 초성에도 쓰고, 종성에도 쓴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에 쓰고? 초성에도 쓰고, 종성에도 씁니다. 이 말입니다. 초성에도 쓰고, 종성에도 쓰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네. 됐죠? 자, 이 친구들은 뭐냐면요. 키, 티, 피, 제일 마지막 히까지 아닙니까? 뭐야? 초성에만 쓰는 자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얘네 뭐다? 초성에만 쓰는 자음. 몇 개? 여덟 개입니다. 이 말만 아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초성과 종성에 쓰는 거 여덟 개. 초성에만 쓰는 거 여덟 개. 괜찮습니까? 얘는 모음이라고요. 모음인무층.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전 배울 순서거든요. 오늘날 사전 배울 순서. 훈목 자외에서 제시한 자음의 순서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최세진이 쓴 훈목 자외에서의 자음의 배울 순서고요. 모음의 배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현대 국어의 자음호 순서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이고. 받침에는요. 여덟 개로만 표시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다? 팔종성 가족용 용법입니다. 됐죠? 오케이. 아, 그러네요. 이해하시겠죠? 팔종성 가족용 용법. 고로키기요. 그런데 실제 별건 아닌데 이게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다시 한 번. 자음이 있어. 초성에만 쓰는 것은 몇 개? 여덟 개. 초성과 중성에 쓰는 것 역시 여덟 개. 모음의 명칭 보시고 순서는 현대 국어에서의 사전 배울 순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물론 종성 중요합니다. 종성에는 다시 한 번 여덟 개만. 기억부터 시작까지는 몇 가지? 예대인까지. 이게 총 여덟 개의 자음 가지고 종성을 표기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문제는 푸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남한어와 북한어와의 차이. 이거 중요합니다. 먼저 출제됐으니까. 다시 한 번. 1527년. 최세진의 중훈몽자회. 왜 중요하다고요? 자음과 모음의 명칭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끝. 남한어와 북한어와의 차이. 이건 가볍게 읽으십시오. 남한어와 북한어가 차이가 있어. 그럼 왜 차이가 있냐고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남한어와는 이렇고 북한어였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한 번. 남한어와 북한어와의 차이입니까? 차이. 왜 차이가 생겼지? 이거. 그럼 어떤 차이가 있지? 이거. 이 차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통일이 되는 미래의 일을 봤을 때는요. 차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문제점이라고요. 그래서 와다 해결하는 해결 방안까지 제가 한 번 집어넣어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통합 사전을 만들자. 이거야. 얘기해야겠죠? 그런 것도 그냥 가볍게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남한어와 북한어와의 차이는요. 진짜 가볍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됐고. 오른쪽에 남한어와 북한어와의 오피 비교 있죠.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이런 거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안 써놨네. 자, 계곡이. 북한어는 단고기. 계란. 북한어는 닭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공무원. 북한어는 종무원.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읽으시라고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자, 이거 합니다. 두 번째 음운의 체계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은 자, 1강이기도 했고 언어와 국어 아닙니까? 언어와 국어는요. 실제 문법 전체로 봤을 때는 썩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조한 거 뭐? 언어의 특성. 언어의 기능. 국어의 특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괜찮죠? 그게 1강에서 여러분들 공부할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거니까. 이거를 먼저 설명해 보면 뭐냐면요. 혹시라도 예습 한번 해보시라고요. 알겠죠? 자, 음운의 체계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선이었습니다.